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이 세상의 근본적인 물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은 왜 퍼졌을까요? 서양 철학 산책은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서양의 철학자와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서양 철학이 어떤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외국에 많이 가시죠? 유럽이나 미국에 가셨을 때 굉장히 커다란 미술관 앞에서 많이 망설이셨을 것입니다. 이 표를 사서 미술관을 들어가자니 사실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 넓은 미술관을 한나절 이상 돌아다닌다는 것이 정말 그 앞에서 내리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미술관, 미술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일부러 미술관을 찾아다니는 미술관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그것을 코드로 옮겨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일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 인간이 풀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중독, 우리 주변에서 정말 문제인데요. 중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중독의 심리학에서는 중독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그 중독에 포함되는 약물과 관련된 중독과 행동과 관련된 중독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살펴보고요. 어떤 대화의 방법들이 효과적인지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한국의 준비와 조망 강좌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문제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영역에서 고찰해보는 강좌입니다. 법을 전공한 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상담, 정치, 철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의 팀티칭을 통하여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수업입니다. 파이썬 언어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썬은 직관적인 문법으로 구성되어서 배우기가 쉽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확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변화의 거대한 물결 속으로 뛰어들어 보시죠. 세계 10대 미술관 여행 중독의 심리학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기를 거대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서양 철학 산책을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서양 철학 산책을 시작해 보시죠.